오늘의 시그널은 덴티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전학 갔으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학 간 건가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19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해준다고 했으니 지금 가격이 거의 19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이게 움직임이 있었던 적은 2월 23일, 2월 24일, 2월 27일 딱 3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18만 원, 18만 8천 원, 7천 원 거기서 지금 몇 달입니까? 두 달째 머무르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 이미 다 19만 원에 매수하기로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상장 폐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없죠. 미리 이것을 생각을 하고 미리 10만 원, 11만 원대에서 40분들이 파는 것이지 여기서 사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하루에 0.1%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19만 원에서 움직일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제 어디서 취할 것인가. 그럼 이제 덴티움을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이고 사실 미리 이미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퇴학을 당할 뻔했죠. 무슨 이상한 일에 얽혀서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퇴학을 당할 뻔했는데 퇴학을 당할 그 어떤 결정적인 위기를 넘겼어요. 애가 퇴학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2등을 하고 있던 애는 굉장히 억울했죠. 야, 저기서 퇴학 당했으면 나 바로 전교 1등인데.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다른 부분으로 일어났어요. 내가 같은 입문계였는데 제가 어디로만 가면 되는데 퇴학을 당하면 아예 그냥 1등이 되었었는데 그게 안 당했으니까 차선으로. 그러면 다른 과로 가면 됐는데.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그러니까 임플란트니까 자연계로 하죠. 자연계였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예체능계로 가버린 거예요. 아니면 실업계로 가버린 거죠. 이런 땡큐가 어딨나요? 그러면 이제 전교 1등은 내 몫이에요. 자연계 전교 1등은 덴티움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덴티움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부분이 항상 후발주의 움직임으로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다이나믹함과 이런 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모두 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1차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덴티움으로 넘어왔어요. 그게 시장의 어떤 점유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이 그 사이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이슈가 있기 전에도 보시면 움직임 자체가 오스템 임플란트는 약간 조금 활발한 토끼처럼 움직이는데 이 덴티움은 굉장히 거북이 같이 움직이는 보수적인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 이랬는데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시장에서 없어질 거고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예 오스템 임플란트를 수익을 많이 얻었으니 나는 아예 다른 걸로 가버리겠다면 모르겠는데 나는 계속 의료기기에 관심이 있고 이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성이 좋아서 임플란트를 투자하고 싶은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비상장으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제약이 많으니까 덴티움으로 해볼까?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의 수급으로 들어왔던 적극적인 분들이 덴티움으로 들어오면 덴티움의 약간 거북스러움이 약간 토끼스러움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VBP, 이거는 그 전에 많이 나왔던 건데 중국에서 중앙집중식 구매, 이 지금 제도죠. 이게 결국에는 정부가 직접 대량 구매를 한 다음에 가격 인하를 해가지고 비싼 임플란트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덴티움과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력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입찰을 했더니 여기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을 얼마나 중국의 병원이나 의사들이 원하고 있었는가가 오히려 판명되는 테스트 자리가 돼버렸죠.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은 오히려 우려스러웠던 것이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버린 꼴이죠. 이게 전문의도 부족하고 임플란트 보급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위생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모자란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플란트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데 이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할까 봐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우려는 그냥 기후였다. 그러니까 이제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력은 인증이 된 것이고 다만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스포트라이트를 먼저 받아버리고 먼저 움직여버리고 덴티움은 항상 나중에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했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먼저 오르고 미국 증시지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증시지가 먼저 오르고 한국 증시지가 나중에 움직이니까 미국 증시지가 꺾여버리면 한국 증시는 오르다 꺾여버려야 돼요. 후발 증시의 이 문제죠.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다가 꺾여버리면 덴티움은 가려고 했는데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한이 없어져버린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장 밖으로 나갈 테니까. 이제 덴티움이 저기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이자 상장의 세사로서의 그런 부분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 시장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덴티움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페이지로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10만 원대의 고점, 2018년의 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고안이 열린 것이고 이제 다만 이격이 단기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서 분할 매수식으로 이제 물량을 늘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성은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K-인플란트의 실력도 검증이 됐고 다만 덴티움에서 이제 미세한 이런 어떤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한 어떤 그런 훈련들 그런 것만 받침이 된다면 사실 이제 덴티움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체제로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떨어졌을 때 13만 원대나 뭐 이럴 때 매수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는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덴티움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가격에 사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